더 흔들어야 돼. 어, 추워.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요? 괜찮아요? 조회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? 어, 좋은데? 아바코! 아바코. 다운, 다운. 아, 잠깐만. 어, 내 눈에 조회수가 뻑발하고 있어 지금. 네, 큰 박수 주세요. 아, 크게! 더 크게! 큰 박수라고 했잖아요. 이 정도 나와야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하루 종일 뭐 이런 식으로 다 지키는 사람들인데 열심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. 메이만의 지훈이고요 무표정으로 돌아온 박지훈입니다 열심히 하는 박지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얼어버릴 듯이 천천히 널 가둬 You can be my bank 조금 더 문모하게 네가 가진 모든 예상을 뒤돌 월요댄스 K-Doll 진아이더 위아 올리카이 워 어... 내가 믿을 수 있을까? 내가 믿을 수 있을까? 내가 믿을 수 있을까? 내가 내가 믿을 수 있을까? 내가 믿을 수 있을까? 내가 믿을 수 있을까? 오 예스! 하하하하 다행이네 근데 어렵다 네 야 이거 어려운데? 왜? 왜 이렇게 흔들려 왜 이렇게 흔들려 왜 이렇게 흔들려 하하하하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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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해야겠다 하하하하 진짜 어려운데요 이거? 하하하하 고생하셨을까? 뒤에서 오는 게 뒤에서 오는 게 아유 무서워가지고 그냥 너무 훅 지났어요 뭔가 경건해지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도 뭔가 되게 들뜬 뭔가를 중재시켜주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? 뭔가 중단 미 미션은 특별 게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아아아 아미고! 아미고, 아미고 아, 게탈. hola, 게탈. 아, 그리스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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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스도. 월드 클라스 케이글 싱글 환영합니다 여러분 MC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입니다 오늘은 뭐 MC뿐만 아니라 오늘 일일 강사로 지우씨한테 중남미 춤을 알려드리러 오늘 투표를 하게 모았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있었는데 그 미션 받았잖아요 여러가지 나라의 춤을 추면서 그때 중에 중남미 노래 하나 나왔는데 어떻게 하세요 약간 느끼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추는 게 아니에요 이것부터 제가 봤을 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평소에 중남미 노래 이런 거는 많이 즐겨드리시나요? 아니요 그건 잘 안 들어봤어요 잘 안 들어보셔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일단 그때 들으셨던 음악 장르는 바차다라고 해요 바차타? 바차타는 뭐 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커플댄스에요 서로 잡고 이렇게 막 서로 몸을 비비면서 이렇게 막 비벼 막 비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로 서로 아는 것 좀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무 의자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춤추면 되는지 아 의자를 가지고 춤을 춰요? 자 한번 음악 들어주시면 잡고 이게 상대왕이라고 생각하고 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 사심이 담긴 춤인 거 같은데 괜찮아 여기 사심이 담긴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 뽀뽀도 있는 거예요? 아 지금 마지막 뽀뽀도 있는 거예요? 아 지금 마지막 뽀뽀까지 해주셔야 돼요 아 그게 춤에 있어요? 여기 좀면 보통이 약간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잡았었나? 아 좋아요 뭐 이렇게 만지던데? 뭐 이렇게 만지던데? 너무 사라지네요 네 왜 빨개지셨어요? 아니요 아니요 춤 아 네 되게 좋은 춤이네요 아 그래요? 자 이거 갖다 두고 뭐 힘드신 거 아니에요? 아 괜찮아요 한번 가시죠 아까 목소리 굉장히 낮으셨는데 지금은 많이 돈이 업 된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이게 우리가 했던 것 지금까지 약간 몸풀기 칼렌타미엔토 스페인어로 칼리타미엔토 칼렌타미엔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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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야말로 몸풀기인데 이제는 본격적인 미션을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항상 그거 외칠게요 Estas listo Estas listo Estas listo는 준비됐어요 라는 글씨에요 아 혹시 스페인어로 yes, no 하세요? 예 예 예스는 예스는 예스 예스 예스는 씨 아 씨 씨 노는 노입니다 아 노 그냥 노예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 세 가지 음악 장르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부터 그냥 간단하게 시작하면 살사 살사 살사춤인데 살사 댄스부터 기본 스텝을 제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음악을 한번 틀어볼게요 네 일단 살사는 서버 치고요 자 뭐 골반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 네 문제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오른쪽 앞으로 앞으로 다시 가운데 그 왼쪽 뒤로 뒤로 앞으로 골반 좀 흔들어서 오케이 앞에 보고 아 뭔지 알겠다 오케이 그렇죠 골반 이렇게 원 투 원 투 원 투 원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자 한번 음악 같이 해보겠습니다 원 트 트 트 트 트 트 트 살짝 가슴을 좀 흔들리면 좋아요 가슴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다리가 살짝 좀 약간 차듯이 딱 딱 오케이 자 이제 턴 턴 턴 턴 더 흔들어야 돼요 더 흔들어야 돼요 추워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요? 괜찮아? 조회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? 오 좋은데?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그리고 피스 하나 보내요 턴 턴 턴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시는데? 네 아니 아 이런 춤을 혹시 보셨 적 있으셨어요? 아니요 영상으로는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? 어 막 이렇게 잡고 같이 이렇게 그렇죠 보통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만지면 또 소송 걸 수 있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안 만지고 있어서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살사춤이었습니다 살사춤 그 다음에 두 달은 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군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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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살사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뜨끄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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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비트 있다면 군비아는 츠끄츠끄츠끄츠끄츠끄츠끄츠끄 이런 비트 있습니다 네 멕시코에서 굉장히 멕시코 뿐만 아니라 중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르인데 이번엔 군비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자세를 잡고 네 아까 살사는 앞뒤로 였잖아요 네 군비아는 오른쪽 왼쪽이에요 오른쪽 왼쪽 자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면 왼쪽 다리 오른쪽으로 이렇게 뒤로 다시 가운데로 간 다음에 오른쪽 다리 왼쪽으로 오케이 손이 진짜 중요해요 손이요 네 손이는 약간 뭐 이렇게 귀를 모아듯이 아쇼 귀를 모아 괜찮아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계속 귀를 모아서 자 귀를 모아 귀를 모아 귀를 모아 귀를 모아 어 오케이 귀를 모아서 이런 식으로 자 중요한 거는 아까 약간 자는 게 있어요 네 자는 게 있는데 언제 자냐면 딱 딱 딱 딱 이럴 때는 이런 타이밍으로 딱 이렇게 더 느껴지게 되면 발이 올 때 차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 느낌을 더 느끼고 싶다면 입으로 딱 이렇게 하셔도 더 자유롭니다 자 이렇게 슈 딱 자 딱 카우 카우 오케이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그걸 하다가 다른 거 할 건데 오른쪽 두 번 왼쪽 두 번 오른쪽 두 번 비슷한 맥락이에요 오디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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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된거 같아요 한 번만 들어 볼게요 %s 6 우리가 어 어 어 아 어 아 기분 좋으면 도르군요. 와 너무 좋다 너무 잘했어.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5 6 7 8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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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보고 안쪽 왼쪽 왼쪽 키스 날려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턴 턴 턴 턴 에어 에어 아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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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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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좋은데 마지막에 힙합 쪽으로 한 거 같은데 힙합으로 한 거 같은데 이게 유명해요. 충남에서 아바코 아리바 아바코 다운 아리바 아리바 잠깐 치고겠습니다. 재밌다. 너무 춤 잘 추기 때문에 나도 숨이 차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남이면 요즘 레게또 레게또 아세요? 레게또는 비트 이게 레게톤이에요 진짜 유명한데 데스파시토라는 노래 아시잖아요? 데스파시토노래도 레게톤 아 그래요? 데스파시토노래 데스파시토노래 이게 레게또 중남이 사람들은 레게또 춤출 때 보통 베레오라는 춤을 추고 베레오 베레오인데 이게 아 알려드리면 좀 잘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중남이 마이브 좀 있어야 되고 그룹도 있어야 되고 플로우도 있어야 되고 약간 스웩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돌이시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아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레게또 혹시 비트를 하나 오 예 오케이 이게 레게톤이에요 아시겠죠? 이게 아이돌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지금 아이돌 아닙니다 지금 중남이 이 사람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자 일단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했죠?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오케이 이제 조금 스웩을 넣어야 돼요 약간 태권도 하듯이 태권도 아시죠? 한국에서 태권도 많이 하기 때문에 태권도 하 하 하 후하 후하 자 이게 더블 템포로 갈 거예요 네 네 베레오의 춤 베레오의 춤 자 손잡고 약간 서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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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다시 이걸로 갈까요? 두 오 오케이 플로 플로 오케이 아 이런 플로 아 이런 플로 너무 좋아요 중남이 왔어 왔어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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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이런 겁니다 네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섞어서요? 섞어서 이번엔 제가 같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코인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이번에는 득별하게 의자를 잡고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여기서 앉아서 예 아 심사 아 심사를 해야죠 심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가시죠 예 예 예 예 예 예 뭐 이런 거 자 아 오케이 아 뭐 잠깐만 처음 처음 살사 복습 방문 해볼까요? 살사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그리고 턴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되고요 마지막에 기스 날리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군비야? 군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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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비야는 오른쪽 왼쪽 그렇죠 왼쪽 약간 발끈지 조금 더 올리세요 네 벤치프레스 할 때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네 오케이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두 번 왼쪽 두 번 하셔도 돼요 군비야는 그건 뭐였죠? 오른쪽 두 번 왼쪽 두 번 이건 약간 다름 좀 있네 잠깐만 이거 뭐였죠? 네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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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반이 포인트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베레오 베레오 이게 제일 플로우에 있어야 돼요 기억나시죠? 그러면 뒤로 앞으로 가다가 이거 이거 이게 포인트 오케이 오케이 자 도전 해보시겠어요? 도전 자 제 손에 바로 지금 코인 있습니다 네 아 세 개나 있군요 잘하시면 네 이 코인을 다 드릴 수 있고 못하시면 어차피 제가 심사이기 때문에 저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립니다 저 냉정하기 때문에 저희 중남이 사람한테 욕먹기 싫기도 하고 네 그래서 냉정하게 제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?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 시작 시작 어 어 군비아 좀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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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 쏘 쏘 쏘 아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군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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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왼쪽이었던 데 아 이거 베레오인데 아 베레오인데 아 이거 이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자 멈춰주세요 이게 연습문제로 연습문제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난 이거 군비아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감착스럽게 너무 이렇게 섞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좀 충분히 당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가요? 네 군비아는 군비아는 그렇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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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골반이 조금 더 움직이셔야 돼요 아 골반이요? 네 골반이요 나중에 한의원 가셔도 네 지금은 좀 열심히 해주세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재도전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봐주는 게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자 도전 시작! 쌀쌀 쌀쌀 끝 쏘 오 오 뒤로 오케이 뒤로 아 오 오 오 각도 바꿨어 90도 턴 이런 거 처음 봤어 오 90도 턴 오 오 좋아 좋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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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야 더블 스텝 더블 스텝 오 이것도 달라 오 이거 이거 좋아 이야 오 마지막 마무리 마무리 진짜 중요한데 오 오 오 오 너무 좋은데 아 야 이거는 인정 이거는 인정 나도 설렀다 나도 설렀다 나도 설렀어 나도 설렀어 나도 설렀어 아 그래요 아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바로 도전 에스타스 리스토 아 잠깐만 잠깐만 에스타스 리스토라고 물어봤잖아요 Yes Armstrong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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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렁 스톱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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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이잖아요 너무 호잉이 쉬우니까 잘 안들리네요 근데 아바고라고 있으니까 아바고라고 해야지 왜 이렇게 난리가 있는거야 너무 흥분했어 약간 빠져들었구나 진짜 내가 사막에서 춤추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랬군요 일단 이거 한번 생각해볼게요 마지막 춤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춤 에스타즈 리스트 3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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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7 5 5 5 5 6 6 7 5 5 5 5 5 5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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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5 6 5 6 6 6 6 7 7 9 9 9 10 6 6 7 8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1